주식 투자를 할 때 이 확신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확신을 가져야 하는 매매도 있고 확신을 가지면 안 되는 매매도 있습니다 확신을 가져야 계좌가 성장을 하고 성공을 하는 매매가 있고 확신을 가지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매매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개는 매매 형태에 따라 갈라지게 되거든요 본인은 정확하게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지 나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지 나는 확신을 가지면 안 되는지 잘 판단을 하시고 앞으로는 이 확신을 뛰어넘는 본인만의 원칙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확신을 가져야 되는 매매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말 많이 보는 사례가 있거든요 한 50대, 60대, 70대 은퇴 정도를 앞두고 평생을 좀 모은 돈 이렇게 1억, 2억 정도 되는 돈을 누군가의 추천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권유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보를 얻던지 뉴스를 봤다든지 눈에 띄는 칼럼을 하나 읽었다든지 또는 유명 유튜버가 종목을 언급을 했다든지 아니면 TV에서 증권 방송에서 누가 말을 했다든지 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자 그래 내가 이렇게 1억, 2억 모은 돈을 가만히 은행에 놔둘 것이 아니라 한번 불려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 소중한 나의 금융 자산 중에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한 몫에 크게 또는 한 종목에 몰빵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저것 주워드린 것을 종목마다 1억이면 천만 원씩 10종만 다 산다든지 이런 형태를 정말 많이 봐요 지금 물려있고 계좌가 박살이 나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사례들이 거의 그런 이런 형태들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주식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고 앞으로 내가 기술적 분석을 배울 것도 아니고 노후 자금으로 쓸 거고 묻어두고 킵을 해두고 몇 년 뒤라도 오르면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어온 분들이 많죠 특히 어르신들 중장년층이 이런 형태가 많아요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누가 봐도 상승장 평소에는 전혀 주식 얘기가 들리지 않다가 주변 사람들 너도 나도 주식 안 하냐는 소리가 들리고 신문과 뉴스에서도 주식 얘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누가 봐도 이 상승장 이때 산다는 말이죠 공통적으로 이렇게 상승장 LG화기에요 코로나담 상승장 때 핫했던 종목이죠 여기 2021년도 1월 2월 여기 급락 다음에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줬는데 이렇게 상승장 초반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요즘에 주식이 급반등 나온다 이런 소리만 좀 들리죠 그러다 크게 급등을 하면 점점 더 주식시장에 300만 명이 참여를 했다면 이 정도 되면 400만 명 500만 명 참여가 되죠 꼭 내가 들어가면 하락을 하는데 또 견뎌보면 올라가는 장 그게 상승장이죠 물려도 올라가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그냥 사놓으면 올라가는가 보다 하고 초보분들은 그렇게 인지를 하면서 점점 더 큰 금액이 들어가다가 홀라당 큰 손실을 보는 것이 주식시장 100년 역사가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들어오면 그나마 물려도 상승을 경험을 하고 하락을 하겠지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들어와요 상승장 끝부분에서 또는 상승장 끝나고 살짝 조정 받았을 때 또 다시 올라가겠구나 하는 페이크 휩소를 주는 부분 그러니까 본격적인 하락장 초반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참 이 주식과 부동산, 비트코인 등등 이런 시세가 형성되는 것들 역사가 100년, 200년, 300년 가도 계속 굴러갈 수 있는 이유가 올라갈 때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거든요 부동산 시장 2021년도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갈 것 같거든요 내려오다가 지금 반등하니까 또 올라갈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올라가는 시장은 이 전세계의 그 어떤 시장도 없어요 항상 상승하면 하락하고 상승하면 하락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뭐 LG화학이 되었든 삼성전자가 되었든 SK하이닉스가 되었든 네이버 카카오가 되었든 미국의 애플이 되었든 구글이 되었든 테슬라가 되었든 이런 굵직굵직하고 10년, 20년, 30년 뒤에도 좋은 회사일 거라고 우리가 누구나 예상을 하잖아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간 종목들 이런 투자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성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확신이라는 것이 참 신기한 것이 LG화학이 몇 년간 이렇게 내려갈 때는 확신이 없어요 몇 년간 올라갈 때 상승장일 때 그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래 배터리는 앞으로 무조건 성장하는 산업이야 확신이 들거든요 누군가 그 말 하나면 맞아 내가 생각해도 그건 맞아 그게 하락장에서는 확신이 들지 않고 상승장이 올라갈 때만 확신이 들어요 여기서 이제 개미와 성공한 투자자가 완전히 다른 거죠 개미들 투자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여기서 확신을 가지고요 그리고 손실을 보고 성공한 투자자들은 내려갈 때 확신을 가지고 올라가서 수익을 챙기고 있는 위치에서 개미들은 올라갈 때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손실을 보고 있고 완전히 반대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확신을 지금 이렇게 내려갈 때 확신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항상 문제는 조급함이거든요 지금 당장 내일부터 지금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까지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 사는 건 아닌가 주식시장이 그렇지가 않아요 몇 년을 내리고 몇 년을 오르고 대략적으로 주식시장이 2, 3년 오르고 1, 2년 내리고 2, 3년 오르고 1, 2년 내린다고 하거든요 다음에 오르면 여기서 만약에 반등하도록 또 내린다는 거예요 다음에 지금 내가 본 위치가 바닥이 아닐까라는 이 조급함이 문제가 되겠죠 장기 매매,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확신을 가지기 전에 좀 더 공부를 하면 더 좋겠죠 남 얘기 1개, 2개, 뉴스에 1개, 2개, 방송에 1개, 2개, 누가 추천주 1개, 2개 듣고 내 돈 1억 2억을 투자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3년, 4년, 5년, 10년 뒤에 상승할 것을 하루 이틀 만에 결정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세 달을 공부해도 좋아요 장기 투자를 할 때는 5%, 10%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20%, 30%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200%, 300%, 1000% 먹으려고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500%, 100%는 몇 달 만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 죽이는 단기 테마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정상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수년에 걸쳐서 3년, 4년, 5년에 걸쳐서 올라갈 종목이 300, 500, 1000% 올라가는 거지 그것이 몇 달 만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년, 5년, 10년 만에 1000% 올라간다는 말은 그 전에 2년, 3년, 4년, 5년 동안 올라가지 않는 내려가는 장이 필수로 온다라는 거고요 공부를 기반으로 한 이 확신을 가지고 난 다음에 천천히 장기 투자는 요거 두 개면 그냥 끝, 마스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실패 확률이 10%, 20%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실력 있는 회사, 우량주면은 결국 언젠가는 올라갈 거예요 지금 미래는 정해져 있잖아요 반도체, AI, 메타버스, 전기차, 2차전지, 자율주행, 우주, 방산, 로봇 지금 미래는 정해져 있어요 그죠? 이 정해진 미래에 우량주를 내려갈 때 사면은 3년, 4년, 5년, 10년 이내 거의 90% 확률로 거의 다 무조건 올라가겠죠 단 천천히만 사면 돼요 천천히 내가 1억을 살거나 근데 조급하니까 1억을 바로 여기서 다 산단 말이죠 1억을 1년에 나눠 살 거다 3년에 나눠 살 거다 500만원씩 내려갈 때마다 그냥 사모을 거다 300만원씩 천천히 그냥 내려가든 말든 계속해서 1년, 2년, 3년 동안 사모을 거다 LG 확 보면은 고점 대비 내려가는데 2년, 여기 하나가 1년 경계선이죠 고점 대비 1년, 2년, 1년 상승하고 고점 대비 여기까지 1년 하락하고 1년 상승하고 더 길게는 보면은 여기 고점 대비 1년, 2년, 3년, 4년 하락하고 그 다음에 조금 반등, 크게 반등 작으면 1, 2년, 많으면 4, 5년 주가가 안 오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확신을 가지면 안 되는 매매 LG화학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고점까지 찍고 난 다음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이렇게 내려온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직전 저점 때예요 난 이제 뭐 차트를 조금 볼 줄 안다 야 전저점에서 반등한 경우가 꽤 많더라 그리고 LG화학은 아주 핫한 종목이었고 앞으로 발전 가능한 종목이잖아 배터리는 계속 쓸 거고 지금 아무리 많이 팔렸다 그래도 전세계 점유율 10%도 안 된다 그러는데 90%나 성장? 앞으로 먹을 게 정말 많겠구나 내려왔으니까 단기적으로 며칠 또는 뭐 몇 달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반등해서 먹을 수 있겠지 단기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들 기술적 분석을 조금 배웠다고 자만하시는 분들 전저점이 왔고 한 번 찍어주고 또 내려왔다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여기서 확신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하지만 급락입니다 29%, 30% 급락이에요 심적으로도 힘들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다시 수익권으로 가기까지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단기 매매는 이미 끝나버린 거고 자동적으로 장기 투자가 돼버리는 거고 전저점이고 계속해서 저절맞았어도 여기를 깨면 내려가겠다는 기준 원칙이 없이 확신! 조금 더 내려가도 또 확신! 더 내려가도 확신! 계속 확신 때문에 계좌는 박살이 나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을 조금 배우면 항상 위험한 것이 이 평선들이 다 모여있고 직전 고점을 쌍바닥 다음에 돌파를 했다 상승 가능한 그림이 맞아요 그렇게 해서 다 올라가면 다 부자되게 항상 반대가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LG화기 좋고 차트적으로 분석을 했다 하더라도 내려갈 것을 대비해서 빠른 손절 라인을 정해야 되는 거고 단기 매매자는 확신을 가지는 순간 계좌는 그냥 박살이에요 또는 어떤 정보를 얻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정권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다음 주에 발표를 할 거야 그 관련 주가 이렇게 되고 거기 대장주가 이번에 그 종목이 살짝 올라가는 듯하다 그런데 거기 사는데 살짝 내려가는데 확신 때문에 팔지를 못하죠 그런데 급락하는 경우 1년, 2년, 3년 되신 분들 분명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 핫한 테마 지금 10월이에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그 당시에 단기성 테마 몇 개인지 아세요? 수십 개가 돼요 화장품이 있었고 봄에는 미세먼지가 있었고 죽다 살아난 코로나 한 번 또 반등을 해줬었고 면세점도 있었고 교육 테마도 있었고 단기적으로 며칠에서 길어봤자 몇 주짜리 단기 테마는 계속 있었거든요 지금 공부한 테마가 마치 모른다 확신 때문에 못 팔고 쭉 내려서 지금 그 테마 폭락인 경우 그것 역시 1, 2, 3년 이상 되신 분들은 또 경험이 있을 거예요 단기 매매자는 절대로 확신을 가지면 안 됩니다 무조건 뒤를 생각해야 되고 사자말자 아니 사기 전부터 손절 라인을 정하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것만 잘 지켜도 계좌가 박살나지 않습니다 나의 성향, 나의 가치관 나의 매매 스타일 등을 고려를 해서 나는 과연 확신을 가져야 되는 매매를 해야 될 사람인지 확신을 가지면 안 되는 매매를 해야 될 사람인지 정확하게 그것을 정하고 정해졌으면 단기 매매자는 확신을 가지지 마시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확신을 가지되 공부와 천천히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성공적인 투자 가치관을 만들어 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랍니다